부산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가 대한뉴스교장 노회 통합 제103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됐습니다. 지난 17일 부산 창대교회에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란 주제로 열린 예장통합 부산동노회 제76회 정기노회에서 노회원들은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김태영 목사를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김 목사는 부족한 자가 부총회장 후보가 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국교회 연합의 총매제가 돼 교단의 미래를 위한 혁신의 숲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